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자입니다. 오늘은 에디트에 있는 기능 중에서 오토메이션 기능에 대해서 자 필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뭐 조금씩 올리고 자 여기는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자 오토메이션 꺼졌네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들어가서 오토메이션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자 카피 투 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카피 투 샌드 기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. 컨트롤 알트 에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샌드죠. 샌드원 샌드원을 좀 이쁘게 좀 바꿔 볼게요. 자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샌드 에이치 커졌죠. 자 이 부분이 지금 작아져 있습니다. 현재 볼륨이 내려가 있죠. 이거를 샌드로 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어요. 그러면 오토메이션에서 카피 투 샌드를 누르면 컨트롤 알트 에이치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을 테죠. 자 컨트롤 알트 에이치 볼게요.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알트 에이치 누르면 자 이 부분이 변하는 걸 보십시오. 이렇게 해서 물어보게 되죠. 커런트 엄버 어떻게 할 것이냐. 누르고 샌드 에이를 자 카피하겠습니다. 카피 투 샌드.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했습니다. 자 밑에 보시면 페이드가 밑으로 내려갔죠. 자 카피 투 샌드가 된 거죠.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. 자 저렇게 샌드에 있는 레벨도 한꺼번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되죠. 이렇게 해서 내가 오토메이션 한 것을 샌드에다가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 보시면 카피 투 샌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자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요 위에 두 개의 컨버트 볼륨 오토메이션 투 클립 게인 이라고 되어 있죠. 자 제가 볼륨 오토메이션 한 것을 클립 게인에 적용을 하겠다. 자 적용을 하면 얘는 원인치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간 만큼 다시 클립 게인에 적용이 되겠죠. 그럼 오토메이션에서 자 볼륨 오토메이션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자 원인치가 됐고 얘는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. 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볼게요. 오토메이션 보면 컨버트 클립 게인 투 볼륨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. 자 반대로 되겠습니다. 자 클립 게인을 볼륨 오토메이션에 넣겠다 라고 되어 있죠. 자 이거를 원인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를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클립 게인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. 이 상태에서 에딧 들어가셔서 오토메이션 자 컨버트 클립 게인 투 볼륨 오토메이션 누르시게 되면 자 원인치가 되고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. 자 플레이 해보면 결과는 똑같이 이쪽에서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.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기능 중에서 다른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자 라이트 커런트라고 되어 있죠. 자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짝대기 버튼 물음표 버튼입니다. 자 우리가 이렇게 작업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다 원인치를 싣고 싶으시다 할 때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것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원인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 물론 이렇게 짜투리 제가 작업한 것들은 이렇게 점점으로 나와 있죠.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다 깨끗하게 지워질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페이드에 있는 기능 중에서 뭐 여러가지 오토메이션 자 오토메이션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 좀 필요한 사항들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